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 있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와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절대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구원받을 아무런 능력도 선한 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이제 육으로는 다위세혈토 완전한 사람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를 자녀삼으시고 나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를 소유하고 또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리고 이제 이 절대 복음 속에서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했던 나를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고 이제 이 절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나의 모든 예틀을 깨고 새틀 갖추게 하신다 이제 내가 나 물질 성공 중심 너무 세상 중심이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시고 나를 언약 중심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사건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체제에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 많이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나오는 답은 인본이에요 인본 그렇지만 문제 사건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죠 기도 속으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다 모델이시잖아요 기도 속으로 다 들어가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읍졸이던 부르짖던 말씀을 듣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했는데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후에 아이성 정복 후에 이스라엘이 겪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방심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수하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기부원 족속들이 이제는 꾀를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싸워선 승산이 없으니까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헤어진 전대 그리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날과 기운 신 그리고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신의 모양으로 꾸민 것입니다 원래 기부원 족속은 여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는 거죠 화친을 맺으려고 이때 여수하는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는 화친을 맺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사흘 후에 알게 됩니다 이 화친을 맺고 사흘 후에 알게 되는데 이것은 추레웃기 23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는 언약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이 기부원 족속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 일 때문에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부원이 그 당시에 거민이었단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 보면 거민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화친을 맺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 힘이 세졌고 막 두려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공격하자 기부원을 공격하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흘 시대에는 기부원 사람들 때문에 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방심을 해가지고 이 언약을 어기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 대정 마귀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는데 이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쉬는 날도 없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무장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이 말씀에 벗어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38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날마다 내가 각인뿔이 채질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24시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광명한 천사로 교묘하게 자꾸만 성령인도 받지 못하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속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금요기도회가 또 있죠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또 나와서 또 말씀 받고 기도하면 얼마나 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영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정복의 영적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호수하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요호수하가 무엇에 속았습니까? 이 기부온 주민들이 위장한 겉모습 낡은 옷 입고 곰팡이 난 떡에 신발 보니까 야, 이게 멀리서 왔구나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겉모습으로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 꿈 같은 것 꿈 보고 꿈에 뭐 나왔다 뭐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감정, 감정 따라서 그 다음에 인정 따라서 아마 이 기부온 족속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유 그래, 이렇게 내가 좀 봐줄 테니까 위장하고 와봐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인정, 인정은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정에 이끌려서 그거는 성령 인도 아니에요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순간 말씀 놓치는 그런 실수 하지 않게 없어서 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성취되니까 이게 또 잘못하면 이게 오잖아요 불신앙도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신앙도 응답이 오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과 또 진행과 판단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를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해놓고 내가 다 진행해 놓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어보시고 말씀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속에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판단이 더 성령인도가 쉽다는 거죠 이제 모든 문제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영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을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멋진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나중심의 예트를 깨고 이 말씀의 세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잠자기 전 30분이 굉장히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가운데 이것이 입력되고 각인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에 또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와 또 말씀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아침에 들어보는 거죠 저도 이번 한 주간 정말 조금 들어봤는데 내가 막 내 생각하고 갈등하고 이런 부분에서 벌써 우리 단위 목사님 딱 그 말씀 들으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 말씀 주셨지 근데 왜 내가 속았냐 그렇죠? 그러면서 밤에는 이제 핵심 메시지 우리 토요일마다 주시는 우리 류왕수 목사님 핵심 말씀을 들어보시고 중간에는 낮에는 좀 시간이 되시면 여러 가지 우리 집회 메시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나는 시간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녹취를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을 주시고 매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들을 다 이미 주셨는데 내가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이제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이 사천 말씀운동과 237보고마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